사람 목소리가, 따뜻한 대화가 위스키 온드락이요 그리운 날이 있다 요즘 경기 어렵죠? 세상에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 94년 제가 레일 처음 갔을 때 그때 모든 경기 하나 나가도 참 힘들었습니다 다 지금 후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눈물 젖은 빠이라서 그걸 먹으면서 꾸꾸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7일 컵스 원전 경기에서 제가 구원석을 처음으로 따냈는데 그게 메이저리 첫 승이었어요 지금 자막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는데 지금 힘든 경기를 앞두고 창밖의 하늘을 봤습니다 더 넓은 하늘은 내 고민마저 작게 만들었죠 아! 창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창문하면 KCC 창호 아시죠? KCC 창호는 단열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냉난방 유율이 높죠 갑자기 KCC? 창호의 3요소인 창틀, 유리, 실란트 3가지 모두 생산하는 창호 전문기업 KCC 특수 코칭된 노이 유리로 만든 창호는 일반 유리로 만든 창보다 단일이 훨씬 뛰어나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정말 에너지 절감 효과를 크게 거두죠 아무튼 어떤 경기라고 했죠?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아이 힘내세요 파이팅!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대기업이 인생의 전문은 아니야 고마워 엄마 저기 혹시 KCC 사옥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서 길을 묻는 분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93년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낯선 음식,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길줄 자식께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어색한 비웃은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앞으로 내 삶의 누군가가 길을 물어본다면 액정 커버부터 TV,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에도 들어갈 정도로 광범위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선수 뛰고 있을 때 근처에 모멘티브라는 세계 3대 실리콘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KCC가 그 기업을 인수했다고 하더군요 이번 인수로 수많은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하니 이것만 알고 있어도 KCC는 바로 합격입니다 흠 쓰나무 왜?왜 안 가요? 아 팬이구나 싸인해줄까? 사인? 그래도 KCC 합격해서 다행이네 응 나 말고도 그분 덕분에 늦은 사람들이 많아서 상처해 주더라 Landes 말아봐도 내가 구울게 93년도에 제가 LA 가드를 처음 먹을 때 나가자 CC 인테리어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 디자인 부석과 공간의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에게 직접 공간 스타일을 제안하는 포탈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뛰지마! 뛰지마! 왜? 괜찮아요 KCC 바닥재는 층간 소음을 저감시켜 주거든요 자, 얘들아 홈CC 인테리어가 어느 회사의 인테리어 브랜드인지 아는 사람? 이거 맞추면 언니가 간식 줄게 아는 사람 없을까? 얘들아 정답은? 아, 그 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94년 LA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그 기업은 제가 처음 메이저릭에 입단한 부담과 로그에서에게 같습니다 처음 부단에 입단할 때 부담감이 상당했죠 하지만 국민들의 응원과 가족들의 믿음, 팀 동료들의 헌신 덕분에 한국이 최초 메이저릭으로서 124승을 해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움을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고민일 때 혼자 고민하고 부담감을 느낄 필요 없이 이곳 홈CC 인테리어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오우, 홈CC가 진짜 이쁘고 좋긴 하네 제가 94년 LA에 있을 때 집 인테리어를 직접 일일이 선물하라 애를 썼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홈CC 인테리어 매장에는 페인트, 벽지, 조명, 욕실 자재, 바닥재 같은 재료를 전부 한 곳에서 둘러보고 쇼핑할 수도 있더라고요 전이면 퇴근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도 쇼핑하고 이런 최고의 도움이라면 그 누구도 메이저리가 될 수 아니, 최고의 인테리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음... 혹시 우리야 돼? 아무튼 정답은 KCC! 제가 KCC 원더랜드 법인에서 출장 왔는데 혹시 KCC 어디 있는지 아세요? KCC 원더랜드 법인에서 출장한 에이플ac 에이플렉스 4AC 에이플렉스 4AC 에이플렉스가 4AC 에이플렉스 4AC 에이플렉스 4A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